오후 1시 20분 나른한 오후 드디어 아이들의 꿀맛 같은 낮잠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안전하게 놀 수 있으려면 아이들에겐 충분한 숙면이 필요합니다 천사같은 아이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? 장피디도 이제 한숨 돌리는데 아이들이 자는 동안 선생님은 아이들 때문에 미쳐보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거 한다는 생각해 온 적 있어요?